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달에 왜 가는 거죠 달은 보였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말부터 구세론을 시작으로 미국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중국, 인도가 다 달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달에 가지? 인류는 왜 달에 갈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미지세계를 탐구하는 것,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것, 마치 남극을 탐험하고 히말라야의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지구하고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지구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태양도 수명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수명도 나중에는 끝날 겁니다 태양의 수명이 끝날 때쯤 되면 태양이 엄청 팽창해서 폭발하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구는 소멸될 겁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동안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냈었죠 그리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찬동안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다가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 다시 달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달이 단지 탐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우주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을 기지 삼아서 화성이나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달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도 훨씬 저렴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달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달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달에 있는 자원을 쓸 수도 있고 달 자체에 거주해서 뭔가 영속성 있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달의 자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달의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고 얼마 많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물입니다 물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수소와 산소를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면 다시 수소와 산소를 모으면 로켓의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자체는 또 아시겠지만 연료 전지에 연료를 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세계 탐구라는 보편적 욕구를 우리 힘으로 수행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여전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다양한 우주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는 우주 기술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지구에서의 활동이 점점 답답해지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공간은 우주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아마 얼마 안 있다가 우주에 관련한 기본적인 산업의 크기가 비행기, 항공기 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성장된 세계 산업 구조에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달 탐사를 수행해야 되고 달 탐사를 기반으로 우주 탐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